제가 차이 갖다 오려고 스티커 가져요 스티커 붙이는 걸 또 안 붙이는 걸 틀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좀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오늘 바꾸려니까 없더라고요 그거를 하면 그냥 넣어서 그걸로 깨끗이 있다가 하면 되는데 오늘 수업에 가장 집중하시는 시간 같아요 원래 집중하신 시선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오늘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깐 휘어받는 듯한 느낌인데 간선히 왔다 갔다 하시니깐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내필을 해줘야 호셔받이 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죽이니까요 This is a short time, grabbing it helps it not get bruised 그 짧은 시간에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고 계시면 에어로부터 들어갈거에요. 파고 계시면 제가 스티커 갖고 올게요. 데모스트레셔 보조강사 뒤에 뒤에 이를 놓는게 떨어지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콜스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콜스 잡으신데 잡고 얘랑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센터를 갖고 와서 이거를 이렇게 구워주셔야 합니다. 안 풀려요. 그래서 커튼 센터를 맞춰줘야 해요. 지금 많이 꼬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많이 꼬였어요. 이거 잘못했는데 괜찮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은 꼭 보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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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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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